0 5월을 금일 왜냐 회장님이 언제 묶을지 모르니까 대기판으로 가는 것 네 저게 제가 아까ativest 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깐 저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근데 생각할까요 제가 좀 더 잘 어울려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얌전하고 아유 저 정도 수리 나요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예요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예요 그 정도는 아니예요 아... 저 표정은 아니예요 그 표정은 아니예요 저는 저 정도는 아니예요 그 정도는 아니예요 저는 뭐... 좀 더 그렇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말 잘 못하고 정말 힘들어서 조금 더 끊고 맞아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걸 줄이 강한다고 할 수도 없고 주사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저는 정말 정말 적당히 마시고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주사 정도는 있긴 한데 주량은 사실 되게 세진 않아요 마시는 걸 좋아할 뿐이지 주량은 굉장히 약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 저에겐 café가 가득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마시고 마시는 자체성은 아주 적극적으로 안으로دا 저희들은 같이 마시고 마시는 걸 생각합니다 나는 이lah게 하는 경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brethren 그동안 제가 선회에 대해서는 같이 마시는 것입니다 모두 마시라고요? 같이 마시는 거요? 그러면 하이터치 대신 소주 한잔씩 워전하는 건가요? 저희는 어머니 에서 명절에서! 떄네요! 롤도롸. 아! 너무 얹어. 아 정말 그 배우의 급해니라고. 이런 대사 내용은 우리 이런 얘기는... 대신 기사화 시키지 맙시다. 아이고 무슨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은? 하지만 여러분은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들은 하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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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